사귀자 너가 좋아 야야야 마소 마소 내가 좋아? 응 응? 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야 나 피자 두 판 먹어 감당 안 될걸? 지금도 너꺼 뺏어먹고 싶어서 환장할 것 같아 이거 봐봐 나 진짜 작은 거 해 먹는다 잘 됐다 길거나 피자집 있지? 거기도 우리 아버지 가게야? 응 그래? 나 잘 안 씻어 이거 봐라? 기름 보이지? 나 이거 이틀째 안 까먹은 거야 나 비자도 짠 많아 그리고 공보다 더럽지 못해 수학은 한 번으로만 짓고 나 성적도 쌍 더러워 우리 아빠가 나 누가 데려가서 불쌍하대 그리고 또 나 나 방구로 학교 정이 땅땅땅 도착 미안 나 먼저 갈게 Anyway 한 번에